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캘린더의 Set Halliday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한 날짜들을 휴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모든 연도의 3월 9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3개의 날짜를 휴일로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주어진 날짜를 휴일로 지정하되, 이전 지정된 휴일 설정을 취소하는 예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캘린더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달력 상단의 화살표나 Select Box를 사용하여 연도와 달을 선택한 후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아래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Set Halliday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연도의 3월 9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코드입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연도의 3월 9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번에는 2022년 3월 9일과 16일 그리고 23일을 각각 휴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3개의 날짜가 휴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코드를 페이지 로딩 시에 실행하고, 트리거 버튼의 온클릭 시 또 다른 3개의 날짜를 휴일로 지정하되, Set Halliday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False로 지정하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초기 로딩 시 3개의 날짜가 휴일로 지정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로 지정한 날짜들이 휴일로 설정되고, 이전 휴일 설정은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를 Tru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3개의 날짜가 휴일로 지정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날짜가 휴일로 설정되고, 예전 휴일은 삭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